눈, 소리, 깊은 소리, 깊은 소리 여기에서 약간... 흐르렁이 흐르렁이? 알겠습니까? 생각나요 여기 올라가야 되는 거에 오션에 태어나는 거처럼 성호작용 아, 맞다. 이 기분을 알았다 아, 간단하구만 이거 이래 돌려서 이거 맞춤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초드라님 어서 와요 훗 터기 훗 자, 훗 훗 재능이 있군, 에드워드 괴상하게 생겼는데 쓸모가 있을까? 펼지는 못하겠지만 열쇠를 다 모은다면 엄청난 일이 생길 거야 몇 갠 돼? 몇 갠 돼? 수십 개쯤 되는 것 같군 이곳에 다른 거 보여줄게 아니요, 유튜브 그러니까 걸리진 않아요 저작권에 걸려도 영상은 제대로 나와 음악도 제대로 나와 근데 이제 유튜브 수익이 없음 이거 아무거나 해야 되는 건가?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바로 메인큐 진행하러 갑시다 훗 자 워워워워워 무슈 디카스는 꽤 많은 비밀을 많은 자였던 것 같군 비밀이 무슈 디카스는 꽤 많은 비밀을 많은 자였던 것 같군 비밀이 손가락죄는 조그 같은 거 말이야 입을 찢는 기구라든지 자 쓸데없는 농담이죠 뭐, 뭐지? 해골인데? 어? 저 옷을 쓰신 아냐 저 옷을 이제 입수할 수 있는 건가? 어떻게 되는 거지? 어떻게 되는 거지? 어? 여는 거 보니까 이거 이제 내가 입을 것 같다 아, 열쇠를 네 개를 얻어야지 저거를 열고 저 옷을 내가 획득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제발 서브캐가 아니기를 메인큐로 제발 서브캐는 하기 귀찮단 말이야 메인큐로 입수하는 걸로 하자 안좋은 변명이라도 아예 없는 것보단 낫군 어 이거 아무데나 가야되나? 저 제임스 키드 만나리 여긴 열쇠 계속 얻어와야지 열 수 있나보다 템플기사단 갑옷을 해제하려면 템플기사단 사냥을 완료를 하래요 총 5군데를 완료를 해야지 저게 언락이 되는 거겠지 어 그냥 뛰어넘네? 죽겠다 안죽었다 그렇지 그렇지 이정도면 알아서 점프해줘야지 슥 에이 죽이 아니잖아 아 아멘 나사에서 더 알고 계신 것보다 더 알고 계신 것 같으니? 20도, 3분의 길이, 유카타는 3분의 길이. 몇 시간 동안 보여줄게. 어이씨 가는 업그레이드 선원들을 만나라 자 일단 저쪽에 메인 케어 쪽이 있으니까 에이씨 못 올라가? 아 이거 은근히 허접하잖아 이거 에이씨 가자 귀염둥이들 훗챠 점프도 못하네 여기서 야야 내려와 내려와 멍청아 마을 흩어져 있는 항해지도 잭도우 보호선장실에 가져다 놨지 상태도 꽤 좋던데 어 선장실로 가야되는구나 나와봐 캔 왜 이해함대 어? 뭐야? 이게 어스신 보내는거랑 똑같은건가? 아 이게 어스신 파견했던 그거랑 똑같은건가본데? 학생들의 평소가 붙어가고 학생들의 평소가 붙어있고 학생들의 평소가 붙고 학생들의 평소가 붙어있는 건가? 안전하려는 것 같은데 네, 서서신아 ㅋㅋㅋㅋ 하, 언젠가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으시감들을 일으니 도망치는 이 장소가 붙어있고 아메리칸 드림 이거는 한 거고 지금 이건 완료한 거지?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네 산타그리스는 지금 비어있고 이게 그 뭐야 결국에는 전편에 있던 어세신 밖으로 어세신 그 미션 보내는 거 있잖아 후예들 쫄따구들 쫄따구들 미션 보내는 그거 똑같은 거 같은데 그거 대신 이제 배를 보내는 거 같아 어 그래 보이지? 아 어디가 임마 자 일단 맵을 좀 보고 어디야? 오 와 너무 먼데 너무 먼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멀리 보낸다 저거 언제 가 어? 여기 29짜리 피해가 있지 어 말씀하세요 아 쟤들 왜 저래 어 사람 삥돌하게 만들어 아 어차피 가야 되는구나 이거 한 번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 없나? 야 여기까지 온 세월에 가 어이씨 무조건 거기 기어가야 되나 보다 11,000m 어 졸라 멀어 천천히 가자 어 진짜 멀다 어 여러분 화면이랑 소리 잘 들리죠 어 마이크 소리도 잘 들리고 다 잘 들리죠 어 어 앞에 저 대형함선 있는데 34래 군함 5 5 5 4 4 5 5 5 5 하, 졸라 힘들다 아, 뭐 이렇게 우울해 아, 유형님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 겁나 우울한데 아냐, 배 업그레인 건데 배 수리를 안 해서 그래요 아, 공격받는다 하지마 와 아, 유형님 감사합니다.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? 어떻게 지나가지 여기? 완전 삥 돌아가야 되나? 어? 너무 가혹한데? 좀 가까워졌다 야 가까워졌다 좋아, 잘하고 있어? 가까워지면 장땡이지 뭐 어, 이렇게 가면 되지 어떻게든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쵸?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아, 장난 아니야 진짜 이 그 선암 선암이 너무 많아 어, 상어다 상어 잡아야겠다 상어를 잡으러 갑시다 상어를 잡으러 갑시다 여기가 가야 돼 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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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안고 쳐? 뭐야 이게? 야야 뭐야 이게? 아...말도 안 돼 왜 안 맞지? 야 못 잡겠다 이거 안 맞아 뭐야 이게 왜 안 맞아 저거 어디 부분을 맞춰야 되지? 다시 다시 해봐 아 약오르네? 왜 안 맞냐고 아 이 형 어디로 던져야 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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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어디갔어 야야야 방향 좀 틀지마봐 임마 가만있어봐 이 사모새끼야 한방에? 이게 뭐야? 저거 회피하는거 없나? 저거 무비함? 쟤 못잡겠다 말도안돼 업그레이드 어디서 해야되냐 저거? 어 너무 쎈데 어 되게 불쌍해졌다 아이씨 아이고 뭐쩐일이야 아 선장실에 작업 업그리 있다고요? 조정현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선장실에 있다고? 장비 교체고 아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는건가 보다 배 꾸미기 구입 책도 업그레이드 아 그러네 자 작살 강도 올리고 작살 보관고 올리고 보관고를 더 올려? 어 너무 에바 아닌가? 어 한가지 종류 혐의를 더 많은 선호를 채울 수 있다 어? 와 이거 업그레이드 할게 너무 많은데? 돈 모으는건 전부 다 배워 업그레이드 하다가 날려먹겠다 정말 비싸네 완전 비싸네 자 판매하는것도 있네 화물판매 사냥상품판매 아아 아 이걸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어 일단 아 그래요 이제부터 뭐지 뭐 원래 대충하는거야 일단 배 업그레이드 시키고 일단 배 업그레이드 시키고 배 업그레이드 3개 구매하게 도전까지 완료 어떻게 하다보면 되겠죠 그죠? 아 저 화물 주사 먹으러 가야지 맨날 천주거리만 주네 이씨 저 앞에 배봐 아 다 짜지구리 범선들이네 쉐키들 근처만 오기만 해봐라 다 잡아주길 테다 자 범선 주제에 어 뭐라고 뭐라고 엘비를 눌러 화포 조준 모드로 활성하고 알을 조준 약탈하러 가자 야 무너졌어 터졌냐 잠깐만 터지고 지랄이야 쥐들끼리 달려놨는데 쟤들 저 파란점은 해적선인가 자 턴 어 아군인듯 아 역시 완벽한 해적이 되고 있어 거래와 가이조코니 이러고 있다 카치 헤헤헤 하우 네 그가 하아 그의 주제의 쉽구만 그냥 터져버리는구만 한대만 졌는데 아니 뭐야 이게 나는야 바다해제왕 해적왕이 될거야 와 아직도 한참 멀었네 뭐 이래 멀어 어 양민학살인거지 오 저쪽에 또 해상전쟁한다 개파로 운전이구만 여기 헤이헤이헤이헤이헤이 야 피하는디 뭐 피하는데 약탈하러 가자 아니 이 미친 정신 나간 놈이 니 왜 뛰어내려갔냐 니 왜 뛰어내려갔냐 니 왜 뛰어내려 어 야 우리 선원 죽인거 같은데 빨리 쟤 죽여 못 죽이고 있어 천 설탕 폭약통 천 설탕 완전 약탈꾼야 아 너무 멀다 근데 아 푹찍여서 와라 아 그런가 저장구 저장구 올려야되나 일단 도착하고 보십시다 아 그걸 떠나서 너무 멀어 미션지역이 나중엔 한번에 갈수있나 왔다갔다할때마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되게 짜증날거 같은데 뭐가 한번에 이동하는 뭔가 있겠지 맵에 둥기와? 아 이 선같은거 먹으면은 이게 동기와인가보지 미발견장소 이 근처 미발견장소 하나 아아 나중에 여기는 한번에 이동할수 있단 얘기하냐 그쵸 오면서 좀 찍어놓을걸 그랬나보다 아 아 일단가자 얼추 다온거같은데 다왔다 아 드디어 다왔어 뎌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